강화군 길상면의 한 주택가. 집 뒤쪽으로 들어가자 시뻘건 흙저미가 가득합니다. 집중호우로 축대가 무너진 건데, 흙과 돌덩이들이 그대로 집을 덮쳤습니다. 소나무도 속절없이 쓰러졌고, 항아리를 비롯한 가재도구도 나뒹굽니다. 주택이 파손되면서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웃집에 사는 2명도 일시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러지. 집에 산사태나서 그걸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영종도의 한 들판. 고추밭에 물이 들어차면서 농작물이 모두 잠겼습니다. 어디가 고랑이고 어디가 이랑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겨우 바퀴 윗부분만 드러난 경기는 꼼짝없이 이곳에 갇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주말 강화와 중구 등에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에선 약 10톤의 토사가 유출돼 도로가 통제됐고, 강화군 길상면에서는 축대가 붕괴됐습니다. 또 계산동의 한 찜질방이 침수됐고, 남동구 만수동도로가 침수돼 300톤의 물을 빼냈습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재난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다시 한번 집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랜 장마로 집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오는 14일까지 크고 작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뉴스 이현구입니다. 오랜 장마로 집중호우